따끈따끈하게 기쁜 소식 저희 교육생분께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낙찰이 더 값진 거는 또 주변 동료들이 낙찰을 받고 어차피 본인은 돈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져가지고 다른 분한테 돈이 있는 동료한테 토스해 준 물건인데 이게 또 낙찰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더 기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 우리같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물건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다 떨어져서 몇 개월, 1년 이렇게 경매, 공매를 쉰 적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냥 쉬지 말고 그 좋은 능력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같이 잘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 물건이고요 근데 이 물건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공부해야 할 만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한번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2순위하고 빌란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잘 받은 거거든요 왜 잘 받은 건지 그 사연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굵고 짧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2022타경 1781번입니다 중국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경매, 공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물건 봤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왜냐면 일단 건물 면적이 15평이에요 빌라가 요즘 지은 데 전용이 15평이면 굉장히 넓은 거죠 쭉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죠 12평 정도 하거든요 요즘 지은 빌라들은 근데 12평 가지고도 방 3개, 화장실 2개를 다 빼요 근데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요 바로 이렇게 중공역에서도 역세권 안에 들어오는 250m 반경 안에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 조금만 걸어가면 100m 정도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초등학교가 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철역 하나만 건너가게 되면 대원외고가 있습니다 대원외고 정말 선호하는 학교죠 1년에 서울대학생도 막 70몇 명 배출하는 대단한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나는 솔로 그것 때문에 알았는데 거기 대원외고 나온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공부를 못하면 조기 졸업한대요 난 몰랐어 그래서 조기 졸업해가지고 어디 대학을 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와 대단하다 영재였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공부를 못하면 빨리 조기 졸업해야 되는데 내신이 안 좋아서 차라리 조기 졸업하는 게 훨씬 좋대 또 그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배웠는데 어쨌든 이 동네 어때요? 전세는 걱정할 일이 없는 동네 매매 또한 걱정할 일이 없는 동네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계신 분들이 아 중공역은 그런 데구나 라는 것을 또 깨알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역 밑에 내려가면 어디예요? 군자역이라며 그 거긴 또 어때? 건국대가 있잖아요 대공원이 있고 뭐 이래저래 그리고 이 노선은 어떤 노선? 7호선 7호선은 무슨 노선? 강남 가는 노선 이쁜 노선 안 이쁜 노선? 이쁜 노선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92만 개의 최고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노선 뭔 말인지 알겠죠? 까불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전용 15평답게 어떻습니까? 방이 좀 흐릿하게 나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또 여기 확장 발코니 해서 벌써 하나 둘 세 군데나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4구 가스레인지하고 싱크대랑 이런 위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이고요 화장실 두 개 당연히 있고요 너무 좋죠?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문입니다 아 정말 좋은 물건인데요 자 일단 위치도 너무 이쁘고 이런 물건입니다 전용이 15평이나 되는 아주 좋은 물건인데요 여러분 이게 아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뭘까요? 감정가가 4억 8백인데 4억 천에 썼다고? 이거 과연 빌라도 가격을 넘었다는 얘기야? 그죠? 세 명이나 들어왔는데 차순위는 3억 7천 5백 썼구만 어허 이거 조사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물론 나는 그랬어요 4억을 쪼끔만 넘기자 4억을 쪼끔만 넘기자 라고 했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이 물건 어떤 상황인지 권리를 분석해 볼게요 초보자분들 집중하세요 자 일단 이 물건은요 대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력이 있습니다 대학력이 있는 물건으로서 이분이 이 돈을 다 받아가지 못하면 어때요? 다 받아가지 못하면 낙찰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3억 6천 5백 이상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는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이등도 3억 7천 5백 얼마를 쓴 거예요 왜요? 배당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보다 먼저 받아가는 당의세나 조세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밑에 당의세 조세를 봤더니 어때요? 중랑세무소에 압류가 걸려있고요 도봉구에 또 압류가 걸렸어요 이야 이거는요 이 두 개의 이게 아무리 후순이어도 뭐라 그랬죠?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것은 먼저 이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물건 또한 3명밖에 안 들어왔고 들어와도 쬐끔 쓴 거예요 많이 쓰지 않고 쬐끔 더 쓴 거예요 2등 아까 가격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회원님 이 물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또 동기분들이 열심히 함께 조사가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거를 입찰을 도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처럼 어차피 알아낸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조금만 더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는 꼭 이 서류를 봐야 됩니다 유일하게 단임 법관에 도장이 찍힌 이 서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비고란에 뭐라고 돼 있죠? 9월 13일 배당 요구 향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인 소함 강서구 화곡동처럼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허그에서 이런 걸 포기하기 바쁩니다 왜요? 어차피 그 가격에 낙찰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이 동네, 이 지역 좋은 물건이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허그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허그 가입도 안 했네 어쨌든 이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 이상 낙찰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울구 순위번호 1번 해가지고 주택 임차권 등기는 향후 배당에서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전부 배당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아니하고 잔액을 매수인인 인수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와하 당연하죠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비고란에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좀 크게 해볼까요? 우리 형님, 누님들을 위해서 자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 있음 야 이거 때문이었어요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20조 1항이 언제 생겼냐면 2년 됐나? 2, 3년 됐을 거예요 하여간 이게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근데 전세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피해를 입으면서 이게 만약에 전세사기라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입증이 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자 그럼 우선 매수권은 뭘까요? 낙찰이 되잖아요 네 그럼 우선 매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공유자가 어떤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1등이 낙찰이 되면 그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 행사권인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만약에 이게 이분이 3억 7천 8백의 낙찰 원래는 우리가 얼마 쓰려고 그랬냐면 야 이런 얘기 다 하네 그죠? 3억 8천 초반을 쓰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썼어도 낙찰됐어? 근데 이 글을 보고서 두려워진 거예요 뭐가 두려워졌어요? 어? 야 그러면 시세보다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어차피 3억 6천 몇백의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어떡하지? 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됐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4억을 살짝 넘기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게 사도 이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서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 권리를 낙찰받은 그 금액을 근데 위원님 어저께가 맞네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갔는데 어머 그 임차인 부부 내외분들이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감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루 전에 협의했던 거는 4억을 살짝 넘기자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게끔 우리가 하자 이거죠 저렴하면 무조건 이거 가지고 간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원님이 확실하게 가지고 오고 싶어서 4억 천만 원을 더 쓴 거예요 4억 천만 원을 그래도 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냐하면 금매로 팔아도 4억 5천에는 판대요 금매로 팔아도 물론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4억 5천에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걸 가지고 오는 게 나아요 뭐 가지고 와야 돈을 벌지 못 가져오면 못 벌잖아요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 살짝 꼬이고 꼬였던 물건이 이렇게 꼬이고 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물건으로 2, 3천만 원은 그래도 차 떼고 포떼고 벌 수 있게 된 상황이 아닌가 아주 좋은 경험을 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세사기 피해라고 입증이 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어도 욕심내서 저렴하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임차인이 이 정도 금액대는 조금 아... 좀 애매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만약에 전세사기 피해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면 저희는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요? 맞잖아요 3억 8천만 살짝 넘길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아... 이 우선 매수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요 이 회원님이 진짜 고수인 건 뭔지 알아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고수예요 왜냐면요 제 말대로 만약에 4억을 살짝 넘겼다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 부부 내외, 임차 내외 분께서 어...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냥 우선 매수권 하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4억 천이라고? 어...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아마 원래 행사하려고 법원에 왔었다 자녀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워어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보다 우리 회원님이 더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 받으면 뭐 이런 고민하고 또 뭐 이런 거 큰 의미가 있겠어? 의미 없죠? 그쵸? 어쨌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목소리 출연까지 한번 요청을 드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때 자세하게 낙찰받은 사람의 직접 육성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그때 그 현장 목소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 출연 한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오늘 어저께 이제 있었던 일이라 뭐 갑자기 제가 미리 여쭤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우선 물건에 대한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런 또 경매에 대한 팁을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셔야겠죠 그래요 항상 우리가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23년 6월 1일 제정 봄의 여유님께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3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참 잘 됐다 생각이 돼요 잘 됐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는 그 임차인 분들도 이번 일로 인해서 이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또 한 가족이 이 건강한 재테크 합법적인 재테크 아주 이 빠른 경제적 자유로 가는 이 재테크를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선순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고 비싸게 사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분이 우선 매수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뺏기잖아요 그래도 가져왔기 때문에 뭐 2, 3천만 원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돈센 아빠의 경매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각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세금 쪽은 문제가 없는지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네 김아이리스님 낙찰자분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타나시티님 경매도 치열한 두뇌 싸움이에요 어려움을 절감하는 중 그렇군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티포님 티포? 그 아이스크림 티포? 나도 좋아하는데 그 초콜릿 덮여있는 거죠 반갑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샠냠님 저 오늘 입찰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래요 이샠냠님이 낙찰받을지요 나 얌얌 얌얌 이렇게 맛있게 오늘 드세요 얌얌 알겠죠? 네 스타트하우스님 늘 희망을 주십니다 화이팅 네스님 우선배스권은 보증금과 낙찰가의 차액만큼만 내고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1등이 낙찰된 금액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그 당일날 그 사건을 발표할 때 그 자리에서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미리 물러서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지위를 뺏기기 십상이고 무조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임차인이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해서 다 받아주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신청 접수 대비 인정되는 게 10% 정도 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10%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물건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러베지안젤라님 네 이샠냠님 오늘 입찰 가는데 인기가 많은 물건이어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네요 아휴 원래 그래요 이렇게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고 요렇게도 경험해보세요 폐찰도 해보시고 치손도 당해보시고 낙찰도 받아보시고 다 경험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이 경제적 자유로 오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낙찰만 받아오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비우고 내가 낙찰을 위한 낙찰을 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폐찰하면 여러분들이 패닉 상태가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휴 몰라 나 나 이거 한번 경험해볼래 그냥 아휴 몰라 나 그냥 최저가 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지금 불안해 지금 이 멘트 보니까 불안해서 그래 이샠냠님 이샠냠님 갑자기 개인 상담이 돼버렸어 실시간 개인 상담 오늘 입찰 가는데 인기가 많은 물건 인기가 누가 많대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니까 그죠?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니까 원래 법원에 딱 가잖아요 초보 때는 원래 그래 거기 사람들 막 있잖아요 왠지 다 내 물건 들어오는 사람들 같아 여러분들 그 느낌 알 거?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 어? 저분도 내 물건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분도 내 물건 아 이상하다 이거 원래 분위기가 두세 명밖에 안 들어올 텐데 아 왜 이렇게 어? 저 사람 눈빛이 어? 내가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뭔가 삶이 있었어 내 거랑 비슷한 것 같았죠? 어? 저 사람 어? 내 거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어때? 그렇지 두세 명밖에 안 들어왔어 걱정하지 말아 어? 이야냠님 걱정을 허덜덜 말아 이야냠님 어? 이야냠님은 걱정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오바했죠?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야냠님 이렇게 이 얘기하니까 나도 옛날 생각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저께는 내가 이제 3억 1,200 쓰기로 했어요 법원에 막상 가잖아요 3억 3 아 어떡하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 모르겠다 3억 2천 쓴다니까 그러고 나서 낙실방은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만 써도 됐는데 소호신 있게 하세요 소호신 있게 알겠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빨리 폐찰하고 빨리 치솟당하고 빨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아 공감한다 공감한다 그죠? 여러분들 막 크크크크 난리 났어요 그죠? 알자노 알자노 여러분들 알자노 아우 아이아미님 이메토님 꼬꼬 모으시자 그렇죠? 꼬리에 꼴을 무는 이야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아유 또 왔어요 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앞에 다 끝났는데 벌써 쓸데없는 얘기가 더 길어졌네요 아이차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다 피가 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 내게 맞게 맞아요 법원에 사람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렇지? 맞아 맞아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야 왜요? 또 이런 분도 있어 나도 그랬어 옛날에 이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효안이 뭐라고 아니 근데 그랬더니 저 말고 입찰이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나 뭐 잘못했을까요? 아니야 우리 다 점검 받았잖아 이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낙찰이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왔다고 걱정 가격 차이가 난다고 걱정 낙찰 받아서 돈 버는 거 확실한데 낙찰이 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또 걱정 항상 걱정이야 항상 걱정 그냥 다 그냥 초등학생들 같아 어? 우리 형님들도 경매 이야기만 하면 다 초등학생들여 아니지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음 제이스키 맞아요 나월로 입찰 불안 후덜덜 그죠 아 또 까불어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우 나 목이 메이네 이제 너무 혼자 원맨쇼를 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단독 낙찰 단독 낙찰 쎄한 느낌 알죠 그렇지 단독 낙찰 좋은데 뒷골이 싸하죠 맞아 다들 이렇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예 여러분 빨리 도전하십시오 예 경매시장 언제나 뜨겁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휘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신의 이성진의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